오늘은 한 가지 재미있는 통계를 보여드릴 겁니다. 다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네덜란드는 아주 열려있는 국가로서 세계 최초로 동성혼을 허용했습니다. 여러분이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오는 팩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. 2024년 현 시점 네덜란드는 23년이라는 동성결혼 이혼율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었고 그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출처는 어디 후루꼬 출처가 아니라 네덜란드 통계청의 출처입니다. 남자와 여성이 결혼한 케이스의 이혼율은 반올림 기준 16% 기록했고 남자와 남자의 결혼은 14%를 기록했습니다. 그리고 여성과 여성의 결혼은 26%의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. 남남커플의 약 2배 정도의 수치만큼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실은 과학적인 팩트일 뿐이죠. 자 그렇다면 이런 통계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? 여여커플 여시들 연상이 거의 다 돈 내고 그래 데이트 통장 극혐이야. 남녀커플은 남자가 연상이면 남자가 다 내고 데이트 통장 극혐하는 분위기인데 내 애인은 나보다 5살 더 많은데도 6대4 정도로밖에 데이트 비용 더 많이 안 내고 있네. 서로 진짜 사랑하는데 데이트 비용 이야기할 때마다 돈 때문에 흔들리는 게 사실이야. 라는 말을 하는 글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댓글의 반응은 그게 왜 진짜 사랑이야? 여시는 돈만 바라보는 속물 같은 김치녀야. 라는 반응이 여성시대에서 불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여시 못났다라는 말은 기본에 나도 여친보다 5살 연아인데 반반 내고 있어. 돈 더 벌면 데이트 비용 더 내주고 싶은 마음뿐이고 연아라서 얻어먹고 싶지 않아. 라는 말을 놀랍게도 fm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. 마치 정상인 같은 발언을 하면서 데이트 비용 반반한다고 짜증내는 여성을 김치라 욕을 하고 있죠. 자 상황은 아예 똑같습니다. 5살 더 많은 애인과 데이트 통장한다고 짜증내는 이 여성의 케이스를 기억해주세요. 동일하게 2023년 작성된 이 글을 봐보겠습니다. 5살 연상에 남친이 대통하자 제안했다라는 케이스를 보면 성별만 달라졌을 뿐 상황은 동일한 걸 보실 수 있죠. 데이트 통장 이야기 듣고 개질일 했다. 오빠는 5살 연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통장 쓰자는 소리가 나오냐. 정내미가 싹 떨어져서 헤어질 거다라는 말을 하는 이 여성. 5살 연상이 데이트 통장 말하는 거 양심 죽은 거다. 빨리 헤어지고 시원하게 말 잘했다. 라는 말을 하면서 5살 연상과 데이트 통장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. 어 이상하죠? 분명 여여 커플 상황 때는 데이트 통장 하는 게 당연하고 속물 같다고 말을 했고 돈 더 벌면 내가 더 내주고 싶다는 개념 발언을 했는데 어째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느낌이 변했을까요? 여여 커플 데이트 비용 시발 크크. 나 직장인이고 여친은 알바해서 내가 더 버는 거 맞거든. 근데 매번 모든 데이트 비용을 내가 다 내는 게 어이가 없다. 난 하루에 150 쓴 날도 있는데 고맙다 잘 놀았다 이런 말도 없더라. 돈 아끼지 않고 이거 더 먹을래? 저거 사줄까? 하면서 챙겨줘도 당연하게 느끼더라. 최근 들어 나한테 이거 사줘 저거 사줘? 라는 요구도 늘었는데 나 왜 이렇게 연애하냐? 라는 말을 하면서 울분을 토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. 남자가 여자친구에 대한 뒷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. 여여 커플 중 한 명이 화를 이렇게나 내고 있는 거죠. 자 이제 여러분은 빅데이터를 다시 봐보시죠. 남남 커플에 비해 두 배는 높은 압도적인 이혼 비율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? 역설적이게도 여여 커플에서 현타를 맞은 사람들은 남자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. 아 남자들은 어떻게 이런 인간과 만났을까?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. 연애는 결국 누군가가 져주고 맞춰줘야 하는 제로섬 게임인데 여여 커플은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검투사들의 게임인 거죠. 맞춰주지 않고 맞춰주길 원하는 인간 두 명에서 만났는데 이런 결말은 당연할 겁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새해 맞이 설빔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송사할란. 애 뜻은 다투다 논쟁하다. 라는 의미를 가진다.